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준비해 주신 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관련 이슈인데요. 아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이 안 됐습니까? 네, 아직. 한 2, 3년 전에 합병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상황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 기업 결합 심사 중이고요. 현재 이제 EU,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경쟁 당국이 이제 양사 기업 결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U 집행위원회 측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결합 심사 기간을 미뤄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 오는 8월 3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답을 줘가지고요. 추가적인 어떤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아마 8월 3일에는 EU의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병을 하는데 외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게 참 어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해외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려면 경쟁 제한 우려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해야 되고 독과점이 우려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독과점 우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해당 시장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이 합병을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건 사실상 합병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기업 결합을 통과하는 게 반드시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 이후 일본의 심사만 남았다고 밝혀주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합병 무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도 계속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정부에서 양사 결합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이런 식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EU나 일본의 심사 결과 추이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따라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아마 거기 심사 결과 수위를 보고 어느 정도의 시정 방안 조치를 내놓느냐, 이걸 아마 보고 판단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항공업계에서의 분수령은 EU 집행위원회 결정이 아마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항공업계에서는 예상을 하는데 현재 대한항공 쪽이 EU 집행위원회 측에다가 정식으로 시정 조치 방안을 내놓지는, 그러니까 전달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EU에서 시정을 하라, 이렇게 조치를 시정하라 했는데 아직 대한항공 쪽에서 제시치를 안 했다고요? 네, 방안 자체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시정 조치를 제출을 안 했을까요? 아마 그 시정 조치에 대해서 수위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번 또 제출을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까다롭거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현재 상황으로는 EU 집행위원회가 8월 3일까지는 결론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한 세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의심이 드네요.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 거기에 대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은 포기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준비를 오래 하고 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항공이랑 해외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총력전을 펴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우리가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자문료로만 한 천억 원가량을 냈다. 아, 자문료가 천억이요? 네, 네.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정 기업이 자기네들 사업 기업 결합 관련해서 어떤 자문료 액수 자체를 특정해서 공개한다는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결합 심사 통과를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한항공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아시안항공과의 통합인천운영센터를 구축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건 이제 합병 이후를 염두에 둔 부분이니까 아마 대한항공 쪽에서는 굉장히 진정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일단 3개월밖에 남지 않은 2위의 심사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대한항공과 이 아시안항공의 합병,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합병 당시부터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합병 당시에도 많았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국내의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상당수의 어떤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이런 경쟁력을 다 포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결합을 해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초대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익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좀 갈리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도요? 네, 아시아나 쪽에서도 그렇고 대한항공 쪽에서도 그렇고 아시아나 쪽에서는 우리도 독자 생존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대한항공 쪽에서는 아시아나랑 합병을 해서 우리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의견들이 뒤섞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합병 당시부터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